질문을 알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오른발 밖으로 워크, 워크, 포즈셔, 굿 왼발 앞으로 오른쪽으로 넓고 다음은 왼발, 버스, 섹션, 굿 섹션 2,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트게더 한 번 더, 사이드, 트게더 태어났을께, 율발, 트게더 사이드, 왼발, 호이드, 스텝 섹션 3,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락, 리커버, 뒤앤리, 사이드, 크로스특 왼발 왼쪽으로 사이락, 리커버, 뒤앤리, 사이드, 크로스특 섹션 4, 오른발 앞으로 로그스특 스텝 로그스특, 왼발, 로그스특, 이렇게 왼쪽으로 테리타 4회 1, 왼쪽으로 테리타 4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